할렐루야 팬데믹으로 인하여 작년 3월 15일에 예배당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작년 6월 27일 바로 1년 전에 대면으로 그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그 1년이 지나 오늘 교회 장립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팬데믹이 끝나지 않냐였지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장 우리 1절 찬송 부르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찬송 1장 영원히 정리 내 영광의 신주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번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또 6월 마지막 주일 또 교회 창립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혜전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잇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복받겨 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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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예수 내 나라로 내 맘을 정하라 내가 인생을 없는 앞머리서 적은 바람을 보고 그 빛 모으는 기쁨 바람 속을 방문해 하려 한 번아 공도를 떠나서 장마에 배뛰어 내 주 예수 내 나라로 내 맘을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양두 물가에서 적은 바람을 바라라 잘 쌓고 있는 작은 바람을 보고 많은 사람이 양두 물가에서 적은 바람을 바라라 공도를 떠나서 장마에 배뛰어 내 주 예수 내 나라로 내 맘을 정하라 장마에 배뛰어 장마에 배뛰어 공도를 떠나서 장마에 배뛰어 내 주 예수 내 나라로 내 맘을 정하라 공도를 떠나서 장마에 배뛰어 공도를 떠나서 장마에 배뛰어 외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교회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의 지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도 오직 우리 주 여호 하나님께서 전역 교회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에게 하옵소서 여호 하나님 오늘 예배 불특별히 전도 세미나를 함께 됩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서 오신 전도 세미나 담당하시는 분들 또한 훈련받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들의 가슴이 복도가 되게 하옵소서 멕시코 지교의 절에도 여호 하나님의 똑같은 은행하여 하시길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새원장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정하시길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귀하게 새원장교회 창립을 맞아서 저희가 예배하게 드리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응원을 드리고 무슨 찬양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시라고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programmer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는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 걸 믿는다면 어떤 영향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으니 더 많은 은혜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는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나요 주님과 함께한 걸 믿는 지는 순간 주님과 함께한 걸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한 걸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 걸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한 걸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한 걸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 장립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18절 16절 말씀에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후에 18절의 주님은 또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간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교회 장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내 계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던 이 백그라운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제자들과 또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아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에도 우리 뉴저지 버겐 카운티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의 통계로 250여 교회가 유저지 안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400개, 5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 또 우리가 전도하자고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 교회 안 가는 사람 없어요 라고 선을 치면서 이제는 전도할 대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수많은 교회가 우리의 주변에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아이러니카를 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오늘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이 네 고백을 위해 네 반석을 위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건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 당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불리게 하여 오셨던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를 겪는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왜 주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마태봉 16장 말씀 속에서 주능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분명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연하시모나 내가 거기에 있더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주능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하나님께 법을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고백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연하시모나 내가 거기에 있더다 다시 말하면 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복 있는 자라 말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좋은 차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세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 복 있는 자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 그가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요한봉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또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봉 15장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그어하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민생활 속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주님 안에 그어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자를 가르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굿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택한 족석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의 거룩한 나라이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삼으셨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능치 고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올도 내게 능력 주시는 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게 시킨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더러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두른 저장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몸자시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졸지도 않냐 하시고 죽으시지도 않냐 하시면서 낮에가 우리를 상취하고 밤에 다리 우리를 해치하냐 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새 은약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장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던 그 고백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꼭 있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장립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신앙의 고백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던 그 주님 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시냐 18절에 이렇게 말하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주셨던 이유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상에 주셨던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중의 권세자 혼자 사탄마귀가 오늘도 운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음부의 권세 사탄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야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주의를 맞이하면서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온 성도들이 함께 자연 속에서 가졌습니다 한 주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박은숙 권사님의 어머니 시어머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다는 얘기가 들어와 동시에 우리의 한 가지로 20여년을 함께 신앙생활했던 노종자 권사님이 지난 24일 목요일에 밤에 9시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장례의 모든 일정을 함께 남는 가운데에 장례가 주일날 밤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게 됩니다 오늘 오늘 저녁때 장례가 잠정적으로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무슨간입니까 교회 장진주의를요 휠라 영성께 전도님들이 와서 우리가 한 가지로 전도 세미나를 갖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장례식이 7시에 시작이 되겠든가 우리의 전도 세미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도 고민했습니다 또 담당자 장모님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혹 혹 연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먼저 양해를 드렸습니다 근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새 은약교를 세우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정말 이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번 장립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영혼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준비하며 준비했는데 내게 여기서 우리가 연기를 해야 되니까 이 갈등이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이 됐을 때에 유가족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 행사는 준비한 거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요일날 장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정말 사탄화기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군요 우리로 하여금 전도세미나를 갖지 못하게 하여서 그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막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져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세미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처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이 찬양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특성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영성교의 찬양진들이 와서 정말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팬데믹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찬양 정말 힘을 내서요 힘을 내서요 힘을 내서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고 외치시는 그 찬양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와닿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전도세미나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응부의 권세가 우리는 무너뜨리려고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응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얘기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 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이기믄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넘어 홍복에 가고 핏가운데로 돌아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리아를 심차게 흘러 영원히 주님 잔양하는 새언약의 온 성도들 되셔서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 host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원 하늘 나 윈 공열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고 꼭 있는 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응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는 그곳 그 천국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노종자 검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인종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유독합니다. 갈 때마다 같이 예배하고 찬성하고 기도할 때 그 얼굴빛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랐습니다. 이 딸이 오게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딸이 샌디오버에서 이 딸이 한국에서 올 때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기에 어머니의 권사님의 그 모습은 참 희하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딸이 목사님이 우리 엄마 깨어나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엄마 살려나세요.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이제 가게 되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죠. 그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천국을 향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 온 딸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 뒤에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의 열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멸면 하늘에서도 멜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주문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주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면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묻을려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부르주주라. 내게 부르주주라.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능칫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감옥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 풍목불 속에서도 사자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천도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 장로교회는 필라드, 펜실베니아에서 근 두 시간을 운전을 하고 이곳에 와야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이 천국의 복음을 원하는 교회들과 원하는 신념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구보다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했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두 시간을 마다치 않게 하고 이곳까지 와서 오늘 전도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가졌던 그 기쁨, 그 감격,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오늘 이들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준비하기가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만 앉아있습니다. 도망가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가 우리에게 마련되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빼앗으려고 했었으나 좋으신 하나님, 합려가의 성을 이루어 이 전도 세미나를 갖게 하고 장례 예배도 은혜 가운데 치를 수 있도록 모든 분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전도 세미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기쁨과 감격과 보존이고 노심을 기억하며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어 정말 이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의 노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세원약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지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린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복대도다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의 세원약교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1, 2분동안 우리의 마음으로 동성으로 같이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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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감사하십니다. 교회 장립주의를 사지하면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답을 하시니 아니면 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하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하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리가 이 기쁨이 우리의 한 명의 축축을 발성하여 저희들 대여 전화를 끝에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다 믿기지가 그 아들이라고 정말 생활과 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반ле하게 너의 ق transporting 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다시 Lady indie,-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페드로의 고백이기에 내 교회를 세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음부의 공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 이복음 전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원약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생장노교회의 전도준들을 보내주셔서 이 기업고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일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국 문설형합니다. 아멘. 존천 사이여 찬송하세 찬송 É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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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ênigten 아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주간 동안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박은숙 본사님의 사랑하는 시어머님 한국에서 소천하셔 비록 모든 장례일경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우들의 위로의 장례의 모든 일경을 잘 마치게 해주셨다는 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노종 불의 노종자 본사님 82년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다가 하나님의 구름받아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령독 집사님 사랑하는 딸 혜진이 지은이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리며 장례일정을 준비합니다. 헤어지는 섭섭함은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모든 장례일정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임영희 권사님 한봉희 권사님 또 많은 하나님의 귀한 정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하이 이끌어받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날 우리의 영생 장로교회 새생명 팀들이 저희 교회에 훈련을 허락해 주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그 귀한 사연 등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며 푸르는 곳곳마다 마닿지 않냐고 이 복음 가지고 이곳까지 왔던 이들의 그 마음과 믿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민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푹게 쓰게 하시고 새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베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성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신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쓰임받는 예물들 떼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멕시코 육같은 지겨오들 유인들마다. 우리 이사말 교회 기틀궁 또 스피베지아 프라이데빨 또 몽골과 고급뉴스와 험네스 사유기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김 속에 그들이 새해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어 오고 가는 소식들이 깊고 복된 소식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영생장노교회 새생명팀 우리 교회와 전도세미나를 함께 나눕니다. 이들의 사유기의 주님 함께하시고 이들의 성김 속에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들마다 교회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내일 우리 노정자 권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이 예배 속에 온 주가족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속에서 새해 힘을 얻고 형제간의 온 식구들이 서로 우애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남은 우리의 성령병 집사님 아버지를 잘 숨기며 아버지를 중심으로 온 식구들이 하늘의 비야를 힘차게 부르며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는 복된 가정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2주년 교회 창립주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향하여 천진해 나갈 때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새언약재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협사랑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은숙 본사님 가정 또 우리 송영벽 국사님 가정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장례일정에 7시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오셔서 유가족들을 격렬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상과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장례주의를 맞이하면서 영생장록의 새생명팀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한 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우리 RCA 목회자 3호 세미나에 오셔서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소망과 고전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선물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하셨던 말씀을 교회가 원한다면은 어디든 가서 전거 세미나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 원치 않냐는 일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함께 오늘 전거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아직까지 팬데믹 기간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이 일에 준비가 되면은 앞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풀어질 때에 더 많은 교회의 모습을 이뤄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에 들어서 오늘이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시고 모두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친교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밥은 먹지는 못하지만은 샌디치를 여성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내려가셔서 샌디치 드시고 바로 전도 세미나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전이 우리 가운데에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 우리 아버지 주일 야일 예배 때에 우리 임현덕 집사님, 임글로리아 권사님, 허세일 집사님, 임거로 오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한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진대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김명현 목사님, 도마스킹 목사님, 이분은 우리 영생양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이영월 목사님의 인도로 웨스트민스터 신학조에서 군나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이영월 목사님의 소개로 저희 교회 2행을 이제 7월 달부터 맡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영생교회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김목사님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인도어 반대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격려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갈 귀한 목사님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는 우리의 김동욱 목사님하고 김혜리 집사님, 이 김혜리 집사님의 리걸 레이지 김혜균 집사님이라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배 후에 간단하게 우리가 서약을 하고 친교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한 후에 와울러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한 예배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매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와 사귀는 교회 최고의 자녀들을 이루는 교회 말씀인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립과 안심이 기운이 내려 열매해 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풀묻이 발자 피어나 나나가 사랑에 빠지는 교회 창명라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left und共 having 이런 교회에 가소서 이제는 교회의 부류가 되시는 우리 교체들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니 고으사 성령님의 위로하시니 교통하신과 역사하시니 고의치 growing 21점을 맞이하시니 세워냐고 온 성도들을 위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안전히 축원하옵나이다